5년 전 1년 전 3년 전 2년 전 3년 전 1년 전 2년 전 3년 전 3년 전 3년 전 4년 전 4년 전 4년 전 4년 전 덥네요 와우 밑 끌린 거야? 네, 밑 끌린 거야 조심하고 내담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뭔가 이렇게 돌출무대에서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것 같아요 뒤에 섰을 때도 팬분들과 인사할 수 있는 돌아갈 때도 이제 표정관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화려하게 오프닝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랙십입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하는 첫 무대여서 떨립니다 일명 아이스크림 축이에요 스쿱을 퍼요 스쿱을 퍼고 야금야금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희 안무를 보실 때 이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스쿱빛 너무 맛있어 스쿱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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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이즈 브리즈 뜬다 파이팅 마이콜 하늘 사리 파이팅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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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켓입니다 네, 자켓을 이용하자면 이렇게 만들때문에 됐습니다, 저기 가봐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저 위로 갈게요 가짜 막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막내가 좋아? 이런 게 있죠 마음이들의 마음을 부시겠습니다 부셔, 부셔 마음이 내 마음을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일단 스쿱 타임 네,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이분이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예! 무슨 노래 있나요? 아, 뭘까요? 아주 시원하고 드라이브할 때 듣기 좋은 베절럽이라는 곡인데요 베절럽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안녕 저희 오늘 무대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됐어요 아, 오늘 랩 파트 우리 포인트가 해야겠네 저희 하트리를 날릴게요 그래요 나라하리뚜라리 멋임밀 보여주기가 메스콘? 오케이! 멋임밀 보여주기가 프리즈 덕분에 오늘 상도 받고 재밌는 무대에 설 수 있었어가지고 공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상까지 받게 되어서 정말 정말 영광입니다 맨날 이렇게 브리즈들이 저희를 응원하러 와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밤새 저희 응원해주시고 계속 같이 있어주는 브리즈 덕분에 이런 상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NA 라이즈 파이팅 ENA 라이즈 파이팅 뜬다 뜬다